춥시다. 계속 봐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충분히 치과 같네. 계속해서 오케이. 더 스네이크 라이크스 해야될 거 알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내 목술밖에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뱀이 생쥐에게 뛰어들어서 먹어 치운다. 오케이. 좀 eats 해야 되는 거 알죠? 오케이.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뱀은 보고 있어요. 오케이.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완전한 문장에 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독소리는 뱀 먹는 걸 좋아한대요. 오케이. the eagle likes The eagle likes eating snakes to eat snakes eat snakes 이렇게 해서 She flies toward the snake and eats him Okay, she flies toward the snake toward the snake and eats him and eats him Okay,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특별히 틀리는 거 없었어요 A mouse is eating grass grass 셀 수 없다라는 거 A grass not, grass is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나타나다가 뭐였어요? It's come along in that A snake니까 comes along A snake comes along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생쥐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할 때 The snake likes The snake likes Eating mice 뭐라구요? Eating mice To eat mice 해도 된다는 거 베리 수고했어 잘 가 Okay,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서 뛰어드는 것도 He고 먹어치우는 것도 He니까 여기에 하다시에 S 붙이듯이 여기에 하다시에도 S를 붙여야 되는 거 그래서 He jumps at the mouse He jumps at the mouse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And eats it up And eats it up 이었죠 And eats it up And eats it up Yes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독수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여기 시작이 뭐예요? That이죠 그래서 But the snake doesn't know But the snake doesn't know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뭐라고요?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Okay, 여기서 언 이글 해야 된다는 거 That an eagle is watching 해야지 완벽한 문장이에요 지켜보는 중이다 해야 되겠죠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Okay, 그래서 여기에 힘은 스네이크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To eat snakes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Eating snakes 해도 되고 그래서 The eagle likes The eagle likes The eagle likes Eating snakes To eat snakes To eat snakes Eating snakes Okay, 그래서 여기에 fly의 spelling 틀리는 친구도 가끔 있던데요 fly의 원래 연습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S 붙이면 I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좀 아세요 flies 그 다음에 two words의 spelling two words 그 다음에 여기에 먹다도 날아가는 것도 쉬고 먹는 것도 쉬니까 여기도 eat에다가 eats 해야 된다는 거 현재 시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She flies She flies Towards the snake Towards the snake Towards the snake And eats him And eats him 오케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지 좋구요 오케이 오케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책도 펼치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할마저말을 본물에 찾아 써라 그럼 브레스를 먹는 누구? 그렇죠 브레스를 먹는 마우스고요 뭐 이렇게 뭐 그리면 되겠네요 이상한 그림데 그것이 미키 마우스를 그리려고 했는데 미친 마우스가 됐네 미안합니다 꼴이 나라 그리죠 뭐 뱀 꼴이 아 뱀이란다 생쥐 꼴이 정말 귀엽죠? 알아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림 실력이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5번에 B 5 맞죠? 5에 B로 넘어갑니다 6행이었나? 5였죠? 5 B로 넘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 여러분도 과학시간에 이런거 배웠을텐데 이런거 안 배웠어요? 그렇죠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렇죠 먹이 피라미드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애를 보고 최상위 포식자라 그러는데 최상위 포식자를 잡아먹는 공부는 없죠 뭐 최상위 포식자에는 뭐가 있나요? 뭐 사자 그렇지 호랑이 그렇죠 독수리 사람 뭐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미안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soon a mouse will come along then a snake and an eagle then a snake and an eagle the cycle will repeat again and again this cycle will repeat again and again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oop이 두 번 나오는데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무슨 뜻이니까 누가 뭐한다 똥 싼다 이 말이죠 그렇죠 똥소리가 똥 싼다구요 the whole food makes the soil healthy 뜻은 그녀의 똥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고 그렇죠 얘는 하다신거죠 똥 싼다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녀의 똥 싼다가 아니고 그녀의 똥이니까 무슨 시다 그쵸 이름시란 말이죠 똑같이 생긴 poop이 이렇게 뭐 뭐 하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은 얘만 있는게 아니고요 love 같은 애로 마찬가지에요 love는 무슨 뜻도 있지만 그렇죠 사랑하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란 뜻도 있죠 pup도 똥이란 뜻도 있지만 똥 썼나 라는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문장 살펴볼 때 이걸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 문장은 her food makes the soil healthy 뭐라고요 her food makes the soil healthy 좋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를 살펴볼 거냐면 she makes me sad 이건 뭔 뜻일까요 she makes me sad 가 뭔 뜻일까요 그쵸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든다 이 뜻이죠 그쵸 she makes me sad 가 뭔 뜻이다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든다 그러므로 so 나는 어떻다 i am sad 그쵸 그녀가 나를 she makes me sad 하니까 i am sad 가겠죠 그쵸 그쵸 여기에 문장의 구조는 뭐냐 하면 이런 문장의 구조 make a 어떤 이라고 make a 어떤 음 자 항상 하고 나서는 여기다 책 놔두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없을지라도 안녕 자 make a 어떤 무슨 뜻이다 그쵸 a를 어떻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어 부르는 거 없을 테니까 help make the soil healthy 누가 뭐 한답니까 그녀의 똥이 만든다 누구를 만든답니까 그쵸 토양을 흙을 healthy 무슨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녀의 똥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소이를 fancy하게 make a 만들어준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her poop이 뭐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뭐의 역할 그렇죠 비류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뭐 얼마전만 해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 똥짱군이라고 이렇게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옛날에 너무 옛날 아닌데 하하하하 사람 똥 퍼가지고 이렇게 밭에 불러다 검정 검정 꼬부실에 나오는거 그렇죠 그런거 보는거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류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흙이 비옥해졌다 그래 줘 비옥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다음 문장 저 읽어볼까요 그래서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grass가 grows 한대죠 뭐로부터 from the healthy soil 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w we are back now we are back 오케이 우리가 뭐 했답니까 이제 우리는 되돌아왔다 그 다음에 at이 붙었으니까 어디어디로 라는 외열에 대한 대답이 붙은거죠 우리가 되돌아왔는데 어디로대로 왔대요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으로 됐습니까 자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의 뜻은 뭐예요 food chain은 뭐예요 먹이사슬 의 뭐 시작으로 됐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단 말이죠 먹이사슬에 처음으로 되돌아왔다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그러니까 이게 체인이라는게 사슬이란 뜻이고 사슬의 특징은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있는게 사슬이죠 그렇죠 끊김없이 계속 이어져있는게 사슬이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런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연의 순환이라고 그러죠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사이클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순 언제 곧 누가 뭐 할거래요 will come along 됐습니까 그래서 come along의 뜻이 뭐니까 will의 뜻은 무슨 시제 만들 때 그렇죠 생지가 나타날 것이고 됐습니까 자 ten은 뜻이 많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en의 뜻은 뭐고 뭐가 있는데 아는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뭐뭐 보다는 이거예요 네 오케이 이게 뭐뭐보다예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요 나는 너보다 더 커 할 때 I am taller than you예요 이거는 THAN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커 I am taller than you 좋습니까 그렇죠 참 뭐 토하지 마시구요 좋습니까 I am taller than you 예 좋습니까 네 좋습니까 좋습니까 Hey taller than you 이게 뭐고 보다고 이 대는 자 그러면 대는 뭐고 보다란 뜻은 없고 무슨 뜻이 있나요 그렇죠 그때란 뜻이 있죠 또 음 언젠가 응 언젠가 어 괜찮아요 맞던 틀리들 봐 그때란 뜻도 있고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때란 뜻도 있고 어 거기에 거기에는 옌데요 there 자 then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이란 뜻도 있죠 그런 다음 보통 요리법 같은 거 설명하는 글에 많이 나옵니다 자 boil some water 물 좀 끓이세요 then put the ramen 라면을 집어넣으세요 뭐 뭐 한 다음에 자 또 무슨 뜻도 있냐면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then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 춥다면 뭐 뭐뭐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할 때 만약 춥다면 에어컨을 끄세요 뭐 이런 것들 에어컨 끌까요 괜찮죠 됐습니까 오케이 끄면 끄면 혼난다 이런 눈빛으로 들어봤어 왜 꺼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그러면 then의 뜻은 자 앞에 soon got a mouse will come along 생지가 나타날 것이고 then a snake and an eagle 했으니까 이 the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이군 왜는 그렇습니까 뭐뭐한 다음 누가 뭐뭐한 다음에 마우스가 come along 한 다음에 나타난 다음에 그러면 a snake and an eagle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앞에 good soon a mouse will come along 생지가 나타날 거예요 then 그런 다음 뱀과 독수리가 뱀과 독수리가 암만 길어봤자 day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여기 뭐 will come along 앞에 will come along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will come along 이 생각된 거예요 네 그런 다음 they will come along they will come along snake and an eagle will come along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얘를 누가 뭐 뭐 뭐 겠냐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그렇죠 뭐 겠냐 그런 다음에 뭐 그럼 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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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려요 그렇습니까? 아 못 그렸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food chain 이라고 한 잔만 해 줘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고 grass가 있고 그래서 얘가 얘를 먹는 장면 첫 장면 이었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쓴 A mouse will come along then 생지가 나타날 거에요 그런다 A snake and an eagle will come along 뱀과 동숲 다 나타날 거에요 그 다음 문장 this cycle 자 this cycle의 뜻은 뭐고 이러한 순환 이러한 순환이 we repeat 뭐 할 것이다 반복할 것이다 어떻게 다시 또다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다시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this cycle에 의미하는 건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존엄성이 뭔데? 존경하는 거다 존중 존중 중요성 그렇지 두건 합치문데 뭐냐 있는 것 자체로써 중요한 거 이게 뭔데? 존엄성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소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있는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존엄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공존 맞습니까? 공존이 뭔데? 같이 사는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맞습니까? 먹고 먹히는 자연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상호의존 상호의존이 뭔데? 어? 모르겠다 상호의존 동원아 상호의존이 뭐야? 상호? 아 미안 상호예요 상호 상호 상호면 상호면 생물 속이 이런 게 좋아간 거 아니에요? 약한 동물이 생물 속이 약한 동물이 생물 속이 약한 동물이 생물 속이 약한 동물이 그건 먹이 사슬이 오케이 알았어 선생님 설명할게 상호의존은 한쪽이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한테 의지하는 게 있으면 얘도 나한테 의지하는 게 있는 거 알았습니까? Give and Take 서로 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주고 받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상호의존 Give and Take 그렇습니까? 주고 받는 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가 뭔데? 사랑하는 자연환경이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부른 생태계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먹고 먹기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다? The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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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좋아하네요 On The Ground On The Ground 어디에? 땅 위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here The Eagle Poops 자 여기 Poops가 하다시니까 여기도 끊겼겠죠? 근데 Poops이 아니고 Poops이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On The Groun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쵸 Where Does The Eagle Poops 됐습니까? 어디가 똥 싸니? 땅 위에 똥 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erfume 뭐한다? 베이스 안되죠? 그쵸 누구를 The Soil 어떤 상태로? Healthy한 상태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레스가 그레스가 그로우즈하는거죠? 뭐로부터? from the healthy soil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봤습니까? 그쵸 그레스가 그로우즈하는거죠? 오케이 그래서 풀이 자라납니다 grass grass 뭐로부터? from the healthy soil now 우리가 되돌아온거죠 we are back 어디로?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풀체인 먹이 사슬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왔어요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이게 이 문장의 하이라이트겠네요 그냥 now we are back 하고 at the beginning of를 외웠죠 at the beginning of the... 아 이거 뭐였더라?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오케이 그 다음에 soon for 누가? almost will come along dead eager will come along will come along okay 그래서 this cycle will repeat this cycle will repeat 이런 뭐 뭐랄까? 아니 will repeat will repe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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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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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h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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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헐푸비야 헐푸스야 헐푸비야 헐푸비야 헐푸스야 오케이 똥 셀 수 있어? 똥 하나 한 똥 안 되죠 됐습니까? 빵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헐푸비고 헐푸메이크야 헐푸메이크야 그냥 이 똥이 만들어줘요 헐푸메이크 무엇을 그래서 뭐 헐푸메이크 더 소일 헬티 헐푸메이크 더 소일 헬티 그 다음 풀이 잘한대요 자 그레스는 셀 수가 없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 시고 그러면 하다시에 s 붙여야죠 그러니까 grass grows 풀이 잘해요 grass grows 뭐로부터 from the healthy soil from the healthy soil 그래서 뭐 grass grows grass grows 뭐 from the healthy soil from the healthy soil from the healthy soil 오케이 이제 now we are back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now we are back now we are back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now we a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ok 이제 시험 다쳤니 도원하는 또 시험 시간 막 그냥 놔두니까 계속 하루 종일 시험 치고 이제 패드 하는 거야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신기록 세우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무슨 a mouse will come along 뭐라구요 a mouse will come along then a snake and an eagle 자 여기 on 써줘야 됩니다 a snake and an eagle a snake and an eagle 여기서 뭐 Usun mouse will come along then a snake and an eagle Soon a mouse will come along A mouse will come along 뭐라구요 A mouse come along 빠르게 따라해야돼 use a mouse will come along a mouse willed come along a mouse willed come along then A snake and an eagle a snake and an eagle a snake and an eagle 그 다음에 이러한 순환이 반복될 것이다죠? This cycle will repeat 이러한 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This cycle will repeat OK, 그래서 뭐? Again and again OK,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 eagle poops On the ground Her poop makes The soil healthy OK, 그럼 Grass grows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Now We're back 자, 정치사 써야죠, 정치사 뭐 뭐로 할 때 Of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OK, 그럼 계속해서 Soon A mouse will come along Then A snake and an eagle They come along OK, 여기서 OK,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주동산 This cycle will repeat Again and again OK, 여기서 Poop makes Poop makes The soil healthy The soil healthy Grass grows From the healthy soil From the healthy soil Now We're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OK, 그래서 Soon The food chain 생지 셀 수 있어, 없어 어, 마우스 어, 마우스 언제 일이야 일이야 그래서 어, 마우스 일 일 OK, 조동산 뒤엔 동산 원형 원형 Will comes along Will come along So, 이분도 다시 한 번 더 A mouse will come along The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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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come along Then A Snak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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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내일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른거부터 합시다. 시간이 얼마 남았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 시험 치겠죠? 그쵸? 늘 하던거. 그렇죠? 자, 먼저 동명사에 대한 두가지 설명입니다. 1번, 2번 다 동명사에 대한. 자, 여기서 설명할 것 전부 다 뭐뭐뭐 하다란 말 뒤에 모으친 애들. 그렇죠? ing를 붙여서 두가지 뜻, 뭐뭐뭐 하, 는, 그렇죠? 이거부터 합계, 뭐뭐뭐 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뭐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뜻이 되었을 때만 설명하는 거예요. 뭐뭐뭐 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이 수로 바꿨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 수로 바꿔서, it brought bad luck 하면 그것이 뭘 몰고 왔다? 불운을 몰고 가져왔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brought bad luck? 그렇죠? 무엇이 불운을 몰고 왔습니까? 라고 듣고 싶으면, bad luck. 그랬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은 뭐? breaking a meter. 됐습니까? 이걸 보고 동명사 주어라고 해요. 뒤에 무슨 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했다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했다. 거울 깨다가 몰고 왔어. 가져왔어. 거울 깨는 것이 가져왔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한글을 끊어 읽게 해도 누가 거울 깨는 것이 무엇을 뭐 했다. 가져왔다. 그럼 끊어 읽게만 breaking a meter가 뭐 했다. brought 했다. 암만 길어봤자, it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it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뭐뭐 하다란 말이 뭐 됐다. 이름시 됐다. 영사 됐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라고 얘기했대요. 뭐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뭐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거겠죠. 한글 먼저 보면, 누구는, 원숭이는, 무엇을, 바나나 먹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말이죠. 그것을, 뭐한다. 바나나 먹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원숭이들이 좋아합니다. monkeys love it. 그렇죠? 원숭이들은 그거 좋아해요. monkeys love it. 이 자리에다가,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바나나 먹는 것,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름데? 이제 할 때 됐다. 오케이. 여기에 love니까, 이 안에 뭐 숨어 있어? 두고 숨어 있어? did 숨어 있어? does 숨어 있어? 여기 s 붙어있나요? 그렇죠? what do monkeys love? what do monkeys love? 됐습니까? 원숭이들은 뭐 좋아합니까? what do monkeys love? 이렇게 묻죠. 무엇을, 그들은 좋아하니? today love, 했더니, they love eating bananas. 그들은 바나나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한번 길어봤자? i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보세요. 그래서 1번. we love. 우리가 뭐한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데죠? 그럼 뒤에는 자전거 타다가 와야돼. 자전거 타는 것이 와야돼. 그럼 자전거 타는 것은 뭐예요? riding bicycles. 그렇죠. ride bicycles는 자전거 타다가 와야돼. 우리는 자전거 타다죠? 우린 자전거 타다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 없을 거고요. 자전거 타다라는 말을 자전거 타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riding bicycl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love? 그렇죠. 너희들 뭐 좋아하니 말이죠? 그렇죠. 너희들 뭐 좋아하니? do you love? you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되죠? what do you love? we love riding bicycles.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I enjoyed. 내가 뭐했대요? 내가 즐겼었다.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뭐? talking to you. I enjoyed talking to you. 난 너희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어. 난 너랑이네요. 난 너랑 대화하는 것을 즐겼어. 그럼 너랑 대화하다죠? talk to you는. 그쵸? I talk with you네요. 참. talk with you. 그래서 talking with you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오케이. enjoyed는 enjoy의 무슨 영입니까? 과거의 영입니까? what did you enjoy? 이렇게 되겠죠. 너는 무엇을 즐겼니? what did you enjoy? 난 너와의 대화를 즐겼어. I enjoyed talking to you.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2번. 잘 풀 봤고요. 그 다음 3번. 3번은 낙인하고 전함으로 뛰어다닌 것은 쉽다. 원숭이들에게 이런 뜻이었으니까 뭐였어요? looking from treated tree is easy for monkeys.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it is easy for monkeys. 그쵸? 그것은 원숭이들에게 쉬워요. 이 뜻이죠? 그러면 jumping from tree to tre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그렇죠. what is easy for monkeys. 순서가 안 바뀌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과 1번, 2번은 공통점이 있죠? 3번과는 다르죠? 그쵸? 1번, 2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1번, 2번의 공통점을 여기 위에서 찾아보세요. We love riding bicycle과 I enjoyed talking with you의 공통점은 뭐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배운 동명서가 전부 뭐 뒤에 있어? 하다시 뒤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명서가 뭐로 사용됐단 말이야? 뭐로 사용됐다? 그렇죠. 목적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얘들 궁금할 거 물어볼 때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었을 때 뭐라고 불렀어? What do you love?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불렀어? What did you enjoy?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불렀어? What is easy for monkeys? 그렇죠? 그러면 얘들 둘이는 목적으로 사용됐고, 얘는 뭐로 사용됐다? 뭐로 사용됐다? 주어. 여기 동사 어딨어요? 이지 이지. 동사 앞에 있죠? 동사 앞에 있는 걸 보고 주어라고 하고,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2번도 풀어보세요. 독수리는 베먹는 것을 같이 풀어? 바로 풀면 되겠네. 별로 안 좋을까? 그렇죠? 누구는? 독수리는 무엇을? 뭐한다? 좋아한다. 그럼 독수리는 좋아한다? The eagle likes. 무엇을? 그렇죠? eating snakes. 그럼 우리가 지금 동명사라고 불리는 부분은 어디에요? eating snakes. 스낵스를 이상하게 썼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death snakes라고 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like가 뭐니까? 동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거고? What does the eagle like? 그렇죠? likes가 아니죠? 빠져나갔으니까 What does the eagle like? 무엇을 좋아하니? 그렇습니까? 얘는 뭐로 사용됐다? 동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이런 걸 보고 동명사, 목적으로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 거.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즐긴다. 그럼 난 즐긴다. I enjoy. 무엇을? talking to my friends. 그렇습니까? talking to my friends. 그러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Do you enjoy? 그렇죠? 여기는 enjoy의 원래 모습이니까 이 속에는 does도 아니고 did도 아니고 to가 들어있다가 What do you enjoy? 그래서 얘는 뭐로 사용됐다? 또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냥 무엇은 재미있답니까? 무엇은 재미있다. 그것은 재미있다 이 말이죠. 축구하는 것은 재미있다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playing soccer is fun. 그럼 여기는 동사 어디있어요? 이번에는? is fun.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엔 뭐로 사용됐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fun? 그렇습니까? 뭐가 재미있니? what is fun? 문장의 순서가 물을 때하고 대답할 때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뀝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